비비! 지금 뭐하고 계세요? 혹시 잃어버린 거 어떠세요? 아니 참... 여기 내 사연 따뜻했잖아. 네, 헤어 사람들 챙기시고 또 잃어버린 게 하나 있으신 거 같아요. 뭐지? 뭘까요? 다들 비비 1기 가입하셨나요? 아직도 비비 1기 가입 안 하셨어요? 제가 잘해드린다고 했잖아요. 네, 이제 비비 1기 가입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. 네, 얼른 가입하시고 저희와 이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! 기다리고 있을게요! 기다리고 있을게요! 빨리 가입해! 가입 안 하고 보호해!